오늘은 Explainable AI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오늘 특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내용은 Shapley Value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Explainable AI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Shapley Valu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plainable AI는 말 그대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모델링 구조가 이런 딥러닝 구조입니다. 딥러닝 구조는 뉴럴 네트워크의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데요. 이렇게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히든 노드들이 있습니다. 히든 노드들이 연결하는 연결선들이 굉장히 많고요. 따라서 뭔가 들어와서 뭔가 나온다. 그래서 나오고 들어가는 것은 명확하고 또 예측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측이 정확한 예측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예측이 왜 됐는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입력층에 들어간 X 변수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출력이 Y가 아웃풋이 잘 예측이 됐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직관적인 거예요. 왜 그런지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안에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인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구조, 이런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면서 왜냐하면 예측 결과가 좋으니까 사면서 또 설명까지 가능하다면 그러면 굉장히 어떤 좋은 모델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설명드릴 쉐플리 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쉐플리 밸류는 2017년도에 뉴랄립스에서 발표된 그런 방법론입니다. 먼저 제가 쉐플리 밸류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하기 전에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논문에서도 그랬고 많은 쉐플리 밸류를 설명하는 글에서 보면 쉐플리 밸류는 어떤 게임 те어리 라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те어리는 아주 디테일하게 몰라도 우리 쉐플리 밸류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볼게요. 4명이 있어요. 민철이, 은영이, 지연이, 지오 4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 4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시험을 보았고 점수를 10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같은 수준의 시험을 보았는데 이제 민철이가 빠진 거야. 그래서 이제 나머지 3명인 은영이, 지연이, 지오가 시험을 보았는데 점수가 20점으로 내려갔네요. 자, 이제 이후 같은 수준의 시험을 보았고 이번에는 이제 은영이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명인 민철이, 지연이, 지오가 시험을 보았는데 점수는 80점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 같은 수준의 시험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지오만 빠졌네요. 그 다음 민철이, 은영이, 지연이, 3명이 시험을 보았는데 점수는 99점. 자, 마지막으로 또 이번에는 지연이가 빠지고 민철이, 은영이, 지오가 시험을 보았는데 점수는 70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민철이, 은영이, 지연, 지오 중에 시험을 잘 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일단은 4명이서 같이 시험을 봤을 때는 시험을 잘 봤어요. 100점을 맞았으니까. 자, 그런데 민철이가 빠지니까 시험이 어떻게 돼? 점수가 20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오가 빠지니까 99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4명 중에 이 100점을 맞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민철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4명이 시험을 봤을 때는 100점인데 민철이가 빠졌더니 20점이 된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민철이가 했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죠. 왜냐하면 민철이가 빠지니까 시험 점수가 100점에서 20점을 확 내려갔으니까 반면에 지오 같은 경우에는 지오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9점,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았기 때문에 지오는 이 100점을 맞는데 큰 기여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누가 어떤 구성 요소들을 뺐을 때 전체가 다 있을 때 대비 구성 요소 하나를 뺐을 때 얼마나 그 점수 차이가 나는지 그걸 보고 어떤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결정하자. 이런 것들이 어떤 쉐프트 밸류의 어떤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쉐플리 밸류를 구하는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쉐플리 밸류는 샵이라고 간단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예제는 변수가 3개 있는 예제이고 제가 X1 변수에 대한 쉐플리 밸류 계산 방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 변수 쉐플리 밸류는 각 변수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 됐으면 이 예측에 어떤 변수가 가장 큰 기여를 했는지 그 쉐플리 밸류 값을 보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1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X2, X3는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변수가 3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 8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모든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거야. 컨스턴트한 모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 2, 3, 4는 변수 하나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5, 6, 7은 변수 두 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 8은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해서 구한 예측 값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칼럼에는 각 모델을 사용해서 나온 예측 값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한번 볼게요. 그럼 먼저 케이스 2는 뭐냐면 X1만 사용했을 때 X1만 사용했을 때 X1만 사용했을 때 대비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제가 뭡니까? X1에 대한 셰프의 밸류 구하는 거야. X1만 사용했을 때 와 그게 2번 케이스지 그 다음에 X1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5가 X로 바뀌면 케이스 1이 되겠죠. 그때 차이가 얼마냐면 4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1을 포함한 X1을 포함한 두 개의 변수를 사용했을 때 케이스 5가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X1을 포함한 두 개 변수 여기서는 X1과 X2를 사용했을 때 이게 이제 3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X1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5를 X로 바꾸면 케이스 3이 됩니다. 그때와의 차이가 얼마냐면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X1을 포함한 두 변수를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 6번 케이스야. 1번과 3번을 사용했을 때 거기서 X1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즉 X1만 X로 바꾸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케이스 4가 돼. 그때의 예측값의 차이는 33-30이 돼가지고 3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죠. 이제는 모든 경우죠. 그래서 X1을 포함해서 모든 변수를 다 사용했을 때 여기서는 변수가 3개니까 X1, X2, X3를 모두 사용했을 때가 여덟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덟 번째 케이스에서 X1만 사용하지 않았을 때 X1만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걸 X로 바꾸니까 그 케이스가 뭐예요? 맞습니다. 케이스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케이스 8의 예측값은 35고 케이스 7의 예측값은 32니까 그 차이가 3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즉 제가 뭘 봤냐면 변수 하나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X1 변수 포함해서 두 개 사용했을 때 X1 변수 포함해서 세 개 사용했을 때 거기서 각각 X1만 뺀 거야. 그런 다음에 X1을 빼기 전과 차이를 본 거죠. 그러므로서 X1의 어떤 컨트리뷰션을 보려고 한 거야. X1이 빠졌을 때 얼마나 뭔가 차이가 났을까. X1을 빼지 않았을 때 대비 X1을 뺐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가 여기 이렇게 쭉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차이를 우리가 쭉 적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X1을 뺐을 때 어떤 컨트리뷰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4, 1, 3, 3, 2 이제 이게 각각의 조금 그 가중치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중치를 한번 계산할 것 같은데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수 한 개만 사용하는 경우 변수 한 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스 2, 3, 4 에요. 그래서 이제 총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X1 제거가 가능한 경우는 얼마이죠?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케이스 2, 3, 4 에서 X1이 제거가 가능한 경우는 케이스 2 에요. 왜냐하면 X1이 제거가 되려면 X1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X1을 사용한 거 X1만 사용한 게 어디냐면 케이스 2 가 된다. 케이스 3와 케이스 4 이 경우는 X1을 이미 사용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총 세 개 중에서 한 가지 있죠? 변수 이제 세 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변수 한 개만 사용하는 경우는 총 세 가지고 그 중에서 X1 제거 가능한 경우는 한 가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중치가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두 개 사용하는 거 변수 두 개 사용하는 거는 지금 총 변수가 세 개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X1, X2, X1, X3, X2, X3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X1 일단은 총 경우의 수를 한번 보면 두 변수 중에서 한 변수를 제외한 경우가 몇 가지죠. 두 변수 중에서 지금 한번 여기를 볼게요. X1, X2 중에서 X1, X2를 사용한 거니까 여기서 한 변수를 제외할 수 있는 거는 X1을 제외할 수도 있고 X2를 제외할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어때요? 이 경우는 X1과 X3를 사용하고 있으니 X1을 제외할 수도 있고 X3를 제외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X2를 제외할 수도 있고 X3를 제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각각의 세 가지에서 각각의 두 변수 중 한 변수를 제외하는 경우는 또 두 가지가 나오니 3 곱하기 2에서 총 6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X 변수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X1 변수에 대한 셰플리 벨기에 대한 예제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요. X1이 포함된 경우니까 총 6가지 중에 하나가 되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경우가 있는 거죠. X1과 X3를 사용했을 경우 X1을 제외할 수가 있으니까 총 6가지 중에서 또 이게 하나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분의 1이 된다. 그래서 각각의 가중치는 여기서는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6분의 1, 여기서 6분의 1, 여기는 3분의 1 우리 계산했고.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 대한 가중치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는 변수 3개를 사용하는 경우죠. 변수 3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한 가지야. 변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변수 3개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X1, X2, X3 이 중에서 3 변수 중에서 한 변수를 제외하는 경우는 총 몇 가지냐면 3가지예요. 맞죠? 여기서는 X3를 제외할 수도 있고 X2를 제외할 수도 있고 X1을 제외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X1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X1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총 3가지 중에 하나. 가중치는 3분의 1. 그래서 어떤 이런 컨트리뷰션 X1을 제외했을 때 기여도를 다 계산했고 각각의 가중치를 다 계산했어. 그 다음에는 가중합을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4는 3분의 1만큼의 가중치 그 다음에 1은 6분의 1 3은 6분의 1만의 가중치 마지막 3은 3분의 1만의 가중치를 가져가지고 총 X1에 대한 컨트리뷰션 기여도는 3이다. 여기서의 기여도가 바로 셰플리 밸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X1에 대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X2와 X3에 대한 셰플리 밸류도 한번 구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X2는 2가 나오고 여기서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X1이 가장 큰 기여를 했네요. 맞죠? 셰플리 밸류가 크면 클수록 예측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재미있는 관계를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신 예제에서 셰플리 밸류를 이렇게 구했어. X1, 셰플리 밸류 3, 2, 2. 그래서 이 총합이 얼마다? 7이 되는 거예요. 맞죠? 총 셰플리 밸류 합은 7이고 이 7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 거가 똑같다는 얘기죠. 즉 케이스 A의 예측값과 케이스 8 그 다음에 케이스 1의 예측값의 차이와 동일하다는 건데 케이스 8 마지막 케이스는 뭐냐면 모든 변수를 다 사용했을 때 에요. 그 다음에 케이스 1은 모든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바로 이 차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7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것은 모든 셰플리 밸류 값을 다 더한 것과 같다. 사실 셰플리 밸류는 각 변수마다 하나씩 제외했을 때 X1이면 셰플리 밸류 X1이면 X1을 제외했을 때 얼마나 기여도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셰플리 밸류 X2는 X2를 제외했을 때 그 다음에 셰플리 밸류 X3는 X3를 제외했을 때 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케이스 A에서 케이스 2를 빼는 그 값과 동일하게 되는 것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논문은 셰플리 밸류를 제안한 오리지널 논문을 보면 이렇게 예제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어떤 수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보시고 오리지널 논문을 보시면 제가 어떤 예제를 통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뭐냐면 가중치 아까 1분의 1, 1, 1, 1, 가중치 잖아요. 가중치에 해당하는 거고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변수를 뺐을 때 관심 변수가 제외된 기여도 쭉 보여주고 총 경우의 수를 더하면 셰플리 밸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과 그 다음에 제가 설명했던 예제를 하나하나 매칭하면서 이 기호를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셰플리 밸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았으니까 여러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예제는 어떤 거냐면 사망률 사망률에 어떤 엑스변수가 기여를 많이 했나 셰플리 밸류를 보여주는 거래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 오른쪽 그림 별표한 그림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게 자세히 봐야돼요. 이게 아주 직관적인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하이로우 는 뭐냐면 각 변수마다 큰 값이면 빨간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이 작으면 파란색 에 가까이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의 이 그래프의 X축은 뭐냐면 셰플리 밸류 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큰 값이죠. 그 다음 왼쪽으로 가면 작은 값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망률에 더 큰 기여를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변수가 뭐냐면 나이 빨간색 이 뭐냐면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빨간색으로 가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셰플리 밸류 값이 커진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가 많을수록 사망률에 큰 기여를 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변수는 뭐냐면 이거는 범주형 변수예요. 바이네리 범주형 변수인데 이거는 어떤 continuous 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범주로 표시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을 매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셰플리 밸류가 큰 게 뭐냐면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성이 사망률에 더 큰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systolic blood pleasure 혈압의 그 앞부분 앞부분 축기혈압인가요? 앞부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20에 80하면 120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이 크면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가면 크면 높으면 높을수록 셰플리 밸류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거야. 그다음에 BMI를 한번 볼게요. BMI를 보면 BMI는 어떻게 돼? BMI는 파란색 작으면 오히려 작으면 사망률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되네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의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 그래프를 있는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 왼쪽 그림은 뭐냐면 A 그림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셰플리 밸류는 각 간마다 각 관측치마다 이렇게 중요도가 구해지니까 그 관측치별로 중요도를 다 구해가지고 그걸 평균 낸 거야. 미인 셰플리 밸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망률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였냐면 age였다. 나이였고 그 다음에는 성별이었고 그 다음에 혈압이었고 그 다음에는 백혈구수 이런 정도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네요. 이거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예제인데요. 이미지가 이 이미지는 뭐냐면 다워쳐 그 다음에 큰불이 도요 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게 큰불이 다워쳐 랑 미어 캣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보고 분류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분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워쳐 나 미어 캣 로 분류를 했을 텐데 그러면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을 이미지는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픽셀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다워쳐 나 미어 캣 로 분류를 했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다워쳐 는 이런 부리 부리 부분이 좀 빨갛고요. 그 다음에 미어 캣 부분은 미어 캣 은 눈 눈 부분이죠. 눈과 머리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어 캣 이나 아니면 다워쳐 로 예측은 했는데 예측을 정확하게 했는데 그것까지 좋은데 어떤 요소 때문에 다워쳐 로 했는지 미어 캣 로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때 셰플리 밸류를 통해 셰플리 밸류가 큰 그런 픽셀을 조금 붉은색으로 붉은색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픽셀이 중요하게 작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셰플리 여태까지 셰플리 밸류를 계산하는 방법론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셰플리 밸류는 게임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셰플리는 셰플리 밸류의 셰플리는 로이드 셰플리라는 경제학자의 이름이에요. 로이드 셰플리가 게임 이론을 정집을 했고 그 공로로 201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셰플리 밸류 개념을 이용해 주요 변수를 찾는 데 응용을 한 거죠. 셰플리 밸류는 라임 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라임 과는 달리 모든 학습 데이터 대한 예측 값 기준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라임 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라임 은 모든 데이터를 갖고 하지 않고 근방에 있는 로컬 모델 이라고 하는데요. 근방에 있는 모델만 갖고 예측 값을 구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셰플리 밸류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예측 값을 구한다는 특징이 있고 전체 데이터 중에서 관심 관측지 위치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 하는 것 관측지 별 해석이 가능 하다는 것 평균 내면 전반적인 변수 중요도 선출이 가능하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한계점은 뭐냐면 지금 X 변수가 제가 보여드렸던 예전에는 X 변수가 3개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 복잡도 가 크진 않았는데요. X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모든 순열에 대해서 계산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로드가 큽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변종 셰플리 밸류 값 구하는 방법 론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셰플리 밸류 에는 컴퓨테이션 로드 가 태생 적으로 클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셰플리 밸류 는 모델 이 끝난 다음에 블랙박스 모델 예측 값 구해진 다음에 그 추후 사후 분석 사후 분석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해석하면 안 된다. 뭔가 중요한 변수 X 변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뭔가 이 결과의 원인이 된 건 아니에요. 예측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맞는데 그게 어떤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 는 있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중요 변수 찾는 것은 모델링 이 진행되면서 그 안에서 중요 변수가 찾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보신 셰플리 밸류는 그게 아니라 모델은 다 끝난 거야. 딥러닝 모델이건 복잡한 SVM 모델이건 모델은 끝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 X 변수를 해당 X 변수를 빼고 빼지 않고 거기에서 어떤 컨트리뷰션이 생겼는지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그걸 보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변수 중요도를 구하는 방법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모델의 관계가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떤 모델을 사용하던 간에 모델의 일단 결과가 나오면 이 셰플리 밸류 테크닉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의 관계 없는 설명 방법이다. 해서 model agnostic agnostic 은 관계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model agnostic explainable AI 기법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 있던 라임도 model agnostic explainable AI 에 속하게 되고요. 다음에 좀 아시는 분들은 딥러닝 에서 어텐션 개념을 사용하는데 어텐션도 어떻게 보면 중요도를 변수 중요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텐션은 model agnostic 이 아니에요. 모델의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서 뭔가 중요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모델의 dependent 한 어떤 해석 방법론 이기 때문에 어텐션 은 model agnostic 이 아니다. 오늘 배운 셰플리 밸류 와 림 이라는 방법 이런 방법론 들은 모델 과 관계 없이 모든 모델 에 다 적용 할 수 있는 사후 분석 이기 때문에 모델 agnostic 방법론 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닥 림 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